또 3개월 뒤에 오라고 해서 3개월 뒤에 가서 또 염증 주사 맞고 짜려고 했는데 안 짜져서 또 3개월 뒤에 오라고 해서 3개월 뒤에 가서 또 염증 주사 맞고 짜려고 했는데 또 안 짜져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해서 다른 피부과 갔더니 피부과에서 못한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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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원하게 생겨가지고 아 또 나온 거네 그지? 응 그대로 보고 있어 그대로 하고 있어 좀 놔둬 어이 겨 안나와 참 대단하다 진짜 자 아주 순악질이다 순악질이네 주인님을 괴롭히는 아직도 나오잖아 오 이런게 다 있어 아직도 안에 있는데 그렇구나 순악질이야 순악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본인이 이걸 짰어요? 저요? 응 본인은 안 짰어? 네 이게 웬만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안나와 안에 아직도 까만 흔적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나 너무 딱딱하지 않나 지금 그러고 있는거 여기가 이게 바닥에 뭐가 있는건지 이렇게 안될 수가 있나 내가 아까 삼각형 모양으로 이상하게 되어있다 그랬잖아요 나온다 다시 또 바닥이 넓은가봐 이게 다 나와줘야 마음이 편한데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애를 먹게 나왔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이거 이따 봐요 응? 네 어휴 아유 미치겠다 진짜 피부가 약해서 이걸 세게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돌덩이 같은게 들어있네